1. 다음 중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RAM을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오른 것은 3. 전원이 끊어지면 메모리에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2.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에서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호스트명과 도메인명을 설정할 수 있다. 3.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ASCII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한글 문자 표현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이다. 4.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에서 하드디스크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여 단편화를 제거한다. 5.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정답 처리합니다. 4.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치이다. 6.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6비트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 7. 다음 중 컴퓨터에서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의 순서로 오른 것은 1. 가라다나마 8.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모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보내는 장치 9.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의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의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10.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IP 부포 주소는 총 64비트로 구성된다 12.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의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모든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없다 12.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루파 13.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의 폴더 옵션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된 폴더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14.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멀티미디어는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처리되며 처리기기들이 쌍방향성보다는 단방향성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15. 다음 중 전자우편과 관련하여 스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수신인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이다 16.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의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의 바로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기를 선택하면 시작 메뉴가 표시된다 17.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18.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의 장치 관리자 창을 이용한 하드웨어 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시스템의 기본적인 입출력 기능과 관련된 비오스의 정보를 업데이트시킬 수 있다 19.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에서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이용하여 로컬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스플링 기능의 사용 유무를 설정할 수 있다 20.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하여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픽셀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22. 다음 시트에서 일행의 데이터에 따라 이행처럼 표시하려고 할 때 다음 중 A2셀에 입력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1. if 22. 다음 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데이터 계열 항목 안에서 표식이 겹치도록 하기 위하여 겹치기 항목의 음수를 입력하였다 23. 피버 테이블은 목록이나 표의 데이터를 원하는 조건에 따라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쓰이는 대화형 워크시트 표를 의미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중 피버 테이블 마법사를 이용하여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4. GADC 24. 다음 중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중 특정한 내용을 찾거나 바꾸는 찾기 및 바꾸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와일드 카드 문자 자체를 찾을 경우는 퍼센트 기호를 와일드 카드 문자 앞에 사용하면 된다 25. 다음 중 엑셀이 시작될 때 매크로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되는 매크로의 저장 위치로 오른 것은 4.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26.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매크로 이름은 공백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7. 다음 시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한 차트에서 2월 지출에만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2월의 지출 막대 부분을 천천히 두 번 클릭한 후 데이터 요소 서식 대화 상자를 띄워 데이터 레이블 탭의 레이블 내용에서 값을 선택한다 28. 아래 그림에서 상환금액 B5 셀에 PMT 수식이 입력되어 있을 때 상환금액을 8만으로 하면 상환기간이 얼마나 변경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목표 값 찾기 대화 상자에서 수식 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에 들어갈 내용이 오른 것은 1. 달러 B5 달러, 8만 달러 B4 달러 29. 셀에서 직접 셀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식 입력줄에서 셀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도록 셀을 편집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F5 키를 누른다 30. 다음 차트에서 무, 배추, 시금치 순서를 시금치, 배추, 무순서로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할 서식으로 오른 것은 3. 데이터 계열 서식 31. 다음 중 머리글 또는 바닥글에 인쇄할 전체 페이지 수를 표시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 32. 다음 중 위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위주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 33. 페이지 설정 시트에서 반복할 행의 3달러, 3달러를 지정하고 워크시트 문서를 출력했다 다음 중 출력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모든 쪽마다 3행의 필드형이 반복되어 인쇄된다 34.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과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35. 아래 시트에서 d2셀의 수식어퍼kr을 입력했을 경우 결과 값은 1. mng-002kr 36. 아래 시트의 d1셀에는 a1 플러스 c1이라는 식이 입력되어 있다 이 셀을 d3셀에 복사한다면 d3셀의 값으로 오른 것은 4. 5. 37.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특정한 셀 범위를 설정하고 정렬을 실행해도 표 범위 전체로 정렬 범위가 확장되어 실행된다 38. 다음 시트에서 a3셀의 수식 숨을 입력하면 a3셀에 표시되는 것으로 오른 것은 2. 샵날 39. 다음 시트에서 a1셀에 있는 텍스트를 쉼표를 기준으로 a1d1 영역에 분리하여 표시하려고 할 때 사용할 적합한 기능은 2. 텍스트 나누기 40. 다음 중 엑셀의 시트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모든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할 때는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모든 시트 선택 메뉴를 선택한다 본인의 시트 선택 메뉴 44. 다음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은